안 서있고? 자극이 가냐고 구급을 6년간 준비했다고? 용식이 너는 되게 잘 될 것 같아 마케이누생각 맞다다나가 아라사아男가 유이수의誇리는 우신었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용식이? 네 그 동용식이라고? 너 진짜 멋있는 애였잖아 좋아 시작해볼까 스파르타 치료가 아까 그 남자가 네 첫사랑이라며 어우 실실했어 유이수는 절대 안 돼 하나 마지막 서서히 천천히 서서히 XX 싶어? 이거 완전 운명이네 엎드려서 거시기 깐 채로 제외한게 그게 운명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울림이라는게 있어요 동용식씨 맨날 돈보다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네 어쩐 해놓고 결국 언니도 겉모습이 중요한 소물이었어 나도 이런 병실한테 내가 싫어 죽겠으니까 어차피 100점이 못될거라면 20점, 30점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쩌겠어요 어쩌면 나도 너랑 너랑 뭘 해볼까? 나 진짜 웃기고涙 나 같은 두 번째 너랑 네 다른 Ihnen